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큰손들의 매도폭탄을 막겠다는 취지라는데 내년 총선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개인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 만큼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엔 하루 만에 유가 증권시장에서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 4천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당장 시행령이 개정되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지정확정 리스크 등으로 연말 랠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올해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야가 내년까지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책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까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최연은입니다. co-plane ins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